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강원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강원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두 명이 보시게 되면 강원도의 국힘 6명 민주 2명 8명이네요. 8명 가운데 6대 2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두 명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당선자가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힘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당선자였는데 그 당선자를 경기도의 14명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두 명을 낙선자로 바꾼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4월 10일 총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2대 6 국힘당 승리. 그런데 두 석도 다 훔쳐간 겁니다. 0대 8인 겁니다. 국힘이 8석 모두들 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춘천철은 허영과 김해란 후보가 붙었습니다. 허영 후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를 올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것 같은 동일한 위조 투표지 제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당선자가 된 겁니다. 두 번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아주 행운화가 허영 후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해란 후보가 5만 8천 표 허영 후보가 5만 7천 표 1082표 차이로 허영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김해란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1만 2천 8백 13표를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허영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그 격차가 허영 후보가 최종 결과가 1만 1천 731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투표하면 까면 되지 않습니까? 그 투표하면 이미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위조 투표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위조 투표지 세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떠냐? 당장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선관위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5월 9일 날 삭제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선관위 서버 그다음에 단말기를 다 포렌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겠죠. 로그인 기록들이 다 나올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원주얼입니다. 이 송기현 후보도 이번에 3선이 됐는데 송기현과 김완순이 대결한 데에서는 만 표까지 안 넣었습니다. 9979표를 집었는데 조작 정도가 작은 거죠. 그런데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김완순 후보가 1978표를 이긴 선거입니다. 그것을 8,001표 차이로 송기현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서 9,979표를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송기현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더해 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강원도의 두석이 모두 다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에게 선물을 당선을 한 것을 선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허영 후보는 이미 오래전에 4월 한 13일 정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허영 후보는 제쳐두고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송기현 후보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송기현 후보와 여러분들 김완순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의 최종적인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과천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을 칠한 부분들 송기현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와 전부 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가지고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를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에다가 몇 분의 1을 곱해 가지고 더블당 송기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모두 다 위조 투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래프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가짜인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과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넣어주면 위조 투표를 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절반을 국힘당 후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한 모습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977표를 어디서 여러분 집어넣는 거 아니까 한 번 보시죠. 송기현 후보의 더블당의 송기현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005표.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지 2,58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2,580표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선거인수 12,648표의 5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여기서 조작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까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2,530표입니다. 그럼 8,500표 가운데서 5,475표는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송기현 후보와 함께 던진 진짜 표고 2,53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에 제공한 위조 투표지가 2,530표가 나온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51표가 가짜인 겁니다. 151표 가운데 진짜는 95표밖에 안 되고 56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위조 투표지로 더해준 겁니다. 56표는 어디서 나왔냐? 국외 부재다투표 선거인수 278 곱하기 5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이 짓을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강원도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강원도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호남 이렇게 이렇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y 골 a 플러스 x 선형 방정식에 따라 가지고 표를 전부 다 a만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명룡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7표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50분은 27%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에게 33.74% 왔다고 이러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6.73%만큼 발표 사전투표율 빼기 실제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게 9979표입니다. 그걸 전부 다 송기현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송기현 후보가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율이 49%밖에 안 되는데 59% 뻥튀기란 겁니다. 송기현 후보는 당일투표율 47%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 59%입니다. 차이가 플러스 12%인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같거나 오차범위 0의 3% 내로 아주 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기짓을 계속해온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에서 4% 격차를 냈네요. 4% 격차를 당일투표한 4% 격차로 국힘당의 김완석 후보가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입니까? 19% 차이를 내줬네. 표를 997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정돈을 한 번 더 이렇게 해나가신다.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